스마트폰에서 노래를 녹음하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광고 없는 순수 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위로 쏙 이렇게 빠르게 밉니다 위로 쏙 이렇게 빠르게 미는 겁니다 쑥 이렇게 밀면은 저 위에 검색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점색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점색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갤럭시 에센셜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눈치챘겠지만은 지금 이러한 앱은 제가 설치하고자 하는 앱은 삼성 갤럭시의 스마트폰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갤럭시 센셜즈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인기라는 지금 현재 인기라는 것이 있고 제일 초기하면 음성 녹음이 있죠 요걸 설치하는 겁니다 요걸 화살피로 터치해서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신규도 터치해 보면은 툭 터치하면은 음성 녹음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게 영어로 삼성 일렉트로니스 컴프리니 리미티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무료다 그리고 인기가 4.5 별표 4.5가 된다는 굉장히 인기는 있네요 요걸 화살표 했죠 요걸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하면 설치가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지금 설치 중으로 나오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곧 설치가 끝나겠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라고 얘기 떴죠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터치해서 실행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앱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자 여기서 앱스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앱스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겠어요 가보니까 여기에 음성 녹음이 있죠 설치되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음성 녹음에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면은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허용을 터치합니다 또 음성 녹음에서는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허용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 녹음 파일을 내장 메모리에 저장할 것이냐 sd 카즈에 저장할 것이냐 해놨죠 저는 내장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장 메모리 저장 이걸 여기를 터치 하겠어요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녹음과 자기 혼자서 말하는 그런 녹음이겠죠 인터뷰 두 사람이 주고 받는 그런 인터뷰 녹음 할 때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단 말을 하는 것을 텍스트로 비난하는 비난하는 이런 세 가지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간 표시가 이게 나오고 있죠 나와 있고 제 아래쪽에 보면 이거 있죠 여기에 녹음 버튼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녹음이 됩니다 물론 자기의 말도 녹음할 수 있고 강의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한 다음에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서 나는 음악이라든가 소리를 다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다른 스마트폰에 음악을 딱 틀어 놓고 이걸 녹음하면 되겠죠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아 아 어 아 아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